사학비리 의혹으로 겸임 교장 체제인 완산중과 완산여고가 신임 교장 선발에 나서는 등 학교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완산학원이사회에 따르면 완산여고 교장 공개 채용을 통해 박정희 씨를 선발하고 다음 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을 확정합니다. 또한 신임 중학교 교장 선발을 위해 이달 안에 공모 절차를 발표하기로 하는 등 지난 9월에 출범한 임시이사회가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